그거는 어...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단 상대의 종족도 좀 알아야 되니까 일단 좀 평범하게 일단 시작하고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아 갑자기 머리가 아... 관전으로 여기가 왜 이렇게 아프지? 아...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아이온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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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 으씨 좀 이상한데? 아 아우씨 이거에다가 포트해주네 좋아 그러면은 좀 쟬 수 있겠다 좋네 잘됐네 자 아프리카분들 매너채팅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사공부 한국사공부를 왜 방송에서 오해할수도 있잖아요 할건만 메모장을 꺼내갖고 그거를 한국사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거같아 자 사내건 다음에 자 사내건 다음에 아 리소 오케이 뭐 이대로 뭐 리버하고 하면 되겠다 한 6개정도면은 충분할거같애 아 공부한거는 공유하고싶다구요? 아니 그 그럴필없어요 예 어 그럴필없습니다 어 와우 자 이제 템플로테크 가면서 아비트 준비 오케이 아 게임이 어떻게 흘러갈라그러나? 어 우럴커 럴커 주시 나도 주시 나도 주시 아 나 이럴커 아 리코 competit 업처보도 좀 섞어서 가야되겠다 저같은 경우는 럭커를 뽑아놨을 수 있으니까 문가리 업 발업질러 돌아다니는데? 헥 무탈이 있으니까 맞겠지 아 하이브 쪼개 날라가겠다 꼬라서 보니까 에이 어! 어 다행이다 카드완성 카드완성된 피가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잘 안깨죠 아 비를 맨 와 할루시네이션 업이 엄청 빨리 완성이 되네 거의 뭐 업을 잘 할 일이 없으니까 몰랐는데 아 럭킥 쩍 아 야 가지마 가지마 다꾸라봐 어? 여기 텍스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애 아 근데 저 친구들 뭐하고 있지 파란색은 안중한데 이탈칸 좋은데 자 일단 최단포로 아 저기 맞네 자 재팍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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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바 좀 더 퍼뜨릴 수 없니? 칠로 두마리라도 힐프 갈게 뭐야 씨 설마 핵인가? 설마 핵인가? 어? 뭐야 저 드랍시 아 근데 이모 카카 졌다 그죠? 아 저 때문에 이게 미쳤나 핵을 쏠라그라네 좀 기다려 너 흠 터러님 미안합니다 내가 좀 목적이 있어가지고 미안해 지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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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카카 툴 어 마라 되게 안차네 그 으허허허우 참 정말 오래도 울린다 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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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혹시 이